1. 생명나무의 길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곱째 날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규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그곳에 생명나무가 계시며 2장 16절에 보면 아당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이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언약이고 율법인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나무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당과 하와가 이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인데 장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아당과 하와를 말씀으로 미혹하여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벗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문을 그룹들이 지키며 불과 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등장할 때만 쓰임받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과 칼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냐하면 불과 칼, 환영, 검, 진리의 영,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물과 피 또 이렇게 증거될 때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계셨는데 이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문을 다시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 뱀의 후손인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준다고 했는데 이 가죽옷이 바로 피 묻은 옷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표가 이루어져서 출애급기 12장 13절에 보면 출애급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2절에는 우슬초로 그 보혈을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가고 그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또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베드로가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피 묻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과 칼로 임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정지로 옥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